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상하게 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큼은 아는데 오늘은 낙지 때문이다. 이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지지하는 개딸들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 모두가 다 낙지 때문이다. 이래서 이제 무슨 이런 기사가 있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한때 이재명 당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치열하게 접전을 불렸던 이낙영 후보가 아마 그냥 이낙영 후보를 일종의 낙지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어는데 그래서 이러면 한번 보게 되니까 낙지 나가라 민주당을 떠나라는 이야기죠. 이낙영 정당대표를 타깃으로 옮긴 개딸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왜 낙지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강성 그리고 열렬한 지지층인 개딸 참 사용하면 할수록 참 희한한 표현이네요. 개딸 이 미국의 체류증인 이낙영 전 대표에게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낙영 전 당대표 책입니다. 딱 여러분들 이 몇 문장만 보게 되면 사실 진절머리가 치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금수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 표현으로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좀 호평을 주는 거죠 책임 있는 사람이다. 제 자신도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책임이고 책임감이죠. 모든 지금 원인이 이재명 당대표가 2014년 15년 이 무렵에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행한 그런 혐의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의 체류정인 이낙영 전 당대표에게 돌려가지고 낙지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정신구조를 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대개 좌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당신 때문이다. 모두 다 일본 때문이다. 모두 다 보수 때문이다. 모두 다 가진 자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 안 고치면 본인 삶도 고단해지고 이런 사고방식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 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죠 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낙영 전 당대표를 당에서 연구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청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오후 4시 기준으로 권리당은 3만 5천 명이 동의를 표시했고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된다. 해당 청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한 폭열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 올라왔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난하는 글도 쏟아졌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하는 낙지 표현을 들어서 한줌 낙지 패거리는 나가라. 여기에서 이재명이란 것은 이낙영 전 대표를 이야기한 거죠. 낙지 한줌 낙지 패거리는 나가라. 참 대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참 민주당에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제발 남한테 이렇게 덤탱이 씻기는 짓은 좀 하지 말아야 안 되겠냐. 이게 진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재명이 아니고 12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런 진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미국에 있는 이낙영 정당대표도 그냥 참 곤혹스럴 같아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낙지 때문이니까 낙지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보수의 덕목이자 또 우파의 덕목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과 그 다음에 자기 책임권이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청이 이 나경계를 표적으로 삼아서 찍어내기 여론전을 연일 벌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당대표는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인도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본인 지지청을 나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오후 2시 무렵에 2일 오후에 비명계에서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취재진에게 정쟁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민생문제 이자폭탄 문제 전체 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고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동문수답으로 어쨌든 넘겼는데 어쨌든 참 개딸들의 정신구조는 좀 특별하고 특이한 것은 분명하다. 낙지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